나를 시고 바라보시는 남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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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남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도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동료였던 신라와 함께 그는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원래 사도바울의 계획은 터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지 않고 그가 유럽에 건너가기를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도바울처럼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또 자기의 어떤 고집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야망, 계획, 원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제 말에 동의해 주셔야 되고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고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건데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 이걸 막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원하시면 내 계획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전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 유럽 땅을 건너가게 된 사도바울이 제일 먼저 접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는 굉장히 그동안 사도바울이 경험했던 아시아의 도시와는 낯설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도시였습니다 주로 아시아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율법을 논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선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문화는 우선은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다 왜 회당이 없느냐 그 당시에는 회당이 하나 세워지려면 조건이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그곳에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하기에 막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의 빌립보로 보내주긴 하셨지만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풀어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깜깜하고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도바울이 뭐부터 하느냐 어디 기도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봐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죠 이 도심 저 바깥으로 나가면 강가에 간혹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여성들의 모임이 있는 것을 누군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강가를 찾아가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바울은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 방식이 자기의 지식이거나 사람들의 어떤 토론이나 회의가 아니라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죠 거기는 여성들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죠 그곳에 가서 그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고 루디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럽에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가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은 어떤 큰일을 할 때 루디아처럼 반드시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곳에 가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꼭 루디아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루디아 같은 복을 받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한 사람 그게 루디아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후원을 받고 또 협력을 받아서 유럽당에 선교를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하던 어느 날 바울 일행에게 뜻하지 않은 작은 소란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성경에는 악한 영에 붙들린 한 여인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니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주변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곤조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니까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였던 것은 당시에 빌립보는 허락된 종교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벌을 받아요 추방을 당해요 그 당시 기독교는 유럽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옆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떠드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추방당할 위기에 자꾸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온전치 않은 이 여인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논쟁하지 않고 그러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 이 여인이 건강히 회복되고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여인은 너무 기뻤겠죠 악령에 붙들려 있던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자체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빛 옆에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이 여인이 건강해진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실은 이 여인은 이 빌립보에서 영적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어떤 그 신성 약간 신비로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막대한 복채를 받아서 그것을 챙기는 뒷배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 여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경제적 손해를 끼친 사람의 근본이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납치합니다 그리고는 관청에 고발을 하고 그때부터 조사도 재판도 생략된 채 사도 바울 일행은 엄청난 매질과 고문과 그리고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깊은 감옥에 처박히게 돼요 매일같이 교도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하루하루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감정들이 생기게 될까요? 우선은 억울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조사 과정도 없이 정식 재판도 열리지 않고 이렇게 매일같이 매를 막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또 내가 이 빌리뽀의 유럽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내 꿈대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내가 유럽에 와서 왜 내가 낯선 땅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런 후회감, 이런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일 큰 감정은 자기가 가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자기를 이 유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분명히 사도바울에게는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날마다 원망과 후회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그를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런 감정으로 살고 불평해야 되는 이 바울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해야 될 이 바울이 뭐 했다고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지 그 교도관들과 죄수들이 다 깨어서 불평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봐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의 여러분 대목에서 한밤중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한밤중에 한밤중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밤이에요 한밤중은 모두가 쉬는 밤이에요 한밤중은 모두가 고라떨어지고 녹초가 되는 밤이에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자지 않고 대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못 잤던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몸이 아파서도 못 잤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내가 여기 있는 자체가 너무 후회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흘러나오는,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감정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원망의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 원망에 계속 내가 노예로 붙들려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후회와 원망의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늦은 밤, 깊은 밤에 모두가 잠자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바울의 일행을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욕하면서 가진 욕을 해가면서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지만 바울의 일행은 신라와 함께 거기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6절에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리게 하셔서 지진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고 그 감옥에 허술한 문들이 다 부서지면서 죄수들이 탈출하고 또 한쪽에서는 교도관들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바울 말고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터인데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똑같은 동시대의 기도 가운데 사도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뭐가 다른 걸까 사도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뭐가 사도바울의 기도는 보통 사람의 기도하고 다르기에 그 밤에 그 깊은 감옥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하셨을까 그게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품격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대신에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노력한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품격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않고 상황을 기도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를 멈춰요 어떤 분은 기분 저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멈춰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지만 그 상황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는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할 수 있든 기도할 수 없든 내가 행복하든 기쁘든 즐겁든 불행하든 또는 실패하든 병들었든 그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을 극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품격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기도의 불량이거나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 지금 봉사하고 한가롭게 가서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먼저 나는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머지 상황을 받아들이면 바울처럼 상황을 끌고 가는 격 있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고통을 이기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 죄수들도 도망가고 놀라 교도관들도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켰던 책임자였던 교도관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지켰던 죄수였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의 법은 교도관들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탈출을 하거나 잘못되면 남은 형기를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을 가면 내가 평생토록 모욕을 당하고 내 신분이 좌천되면서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 감정이 확 무너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 칼을 빼앗고 그를 안아줘요 그리고 다독이며 그와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 교도관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냥 뜬금없이 구원을 얘기한 것보다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선생님 내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교도관에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지 않고 인생의 근본적인 대답을 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수를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지금 당장 내가 요 문제 하나 일회용 반창고 하나 붙여서 이 아픈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철학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세상의 정치와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꿈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근본이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 근본이 바뀌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바울은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터치해 줘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왜 교도관을 살려줬을까요? 우선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 군경들이 너무나 미운 존재 아닙니까? 그동안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자기들을 끌고 와서 구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 교도관이 그렇게 직접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군병의 옷을 입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교도관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죽음을 막아줬어요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노하우 최고의 진리를 이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원수인 그 상대를 향해 도와주지 않아야 될 상식적인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바울은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트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기도는 뭐냐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기도는 뭐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뒤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득해져야만 그게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오히려 내 뜻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 내 안에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뭐냐 기도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 기도는 울리는 깽가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 뒤에 내 마음에 응답에 상관없이 내 문제 해결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왜? 왜 그래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랑이 커져야 돼요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남는 건 사랑만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욕심 더 많은 집착 내 생각 이게 세상의 기도예요 이게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 것은 없어지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기도고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품격 있는 기도예요 응답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품격 있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을 이기는 기도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사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도바울처럼 그냥 기도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해서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완전히 품격이 다른 기도를 가르친 것을 배워서 이 시대에 바울의 기적이 바울의 축복이 우리가 오늘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로 나를 채우사 주의 이름에 빛내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